오늘의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특히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 스몰 비즈니스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또 커다란 회사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게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. 동표 여러분 그러나 같이 즐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바로 이러한 자리가 우리의 1세와 2세가 한꺼번에 모여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펀드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고 또 미국 사회에 우리의 현재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에는 빌딩 파운데이션이라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스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스테핑 포워드 다 함께 같이 가자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. 작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반을 닫고 이제는 우리의 1세와 2세가 같이 가고 또 우리 미국 사회와 우리가 같이 가는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